우도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던 담수화 시설이 상수도관이 연결되면서 7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도 주민들과 관광객,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도봉 중턱의 해수담수화 시설. 정문은 굳게 닫혔고 유리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먼지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건물 안은 담수화 장비가 철거돼 텅 비었고 시커멓게 녹슨관들만 덩그라니 놓여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처럼 방치된 건 지난 2011년 우도의 해저 상수도관이 연결된 이후 7년이나 됩니다. 담수화 시설을 이용해 해수사우나를 개발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민간 투자가 없어 무산되면서 이처럼 방치된 겁니다. 이제 뭐 내지는 그냥 어정병행이 그냥 끝나고 보니까 그러면 진짜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이에 따라 담수화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관과 작은 영화관, 작가를 위한 창작지원센터로 활용해 우도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조성하자는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시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도 지역 주민들에게 상징성이 큰 재산인 만큼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물단지로 전락한 담수화 시설이 다시 한 번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